사볼까요? 기대된다 진짜 큰 걸 안 봐라고 진짜 딱 100% 그게 크죠 왜냐면 100%가 너무 많다 우리 이거 한 번 다 됐잖아요 진짜 잘 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95표요? 100표요? 이 코드가 버터풀 잔남보 버터풀 포키보키 버터풀 포키보키 월터풀 포키보키 월터풀 포키보키 같이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형이 포키보키 아! 버터풀 잔남보 버터풀 편집 다 했어요 올려야지 포키보키 기대된다 제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우기덕 영양이 세계여가지구 합친이라 어렵지 않은데 재미있었어요 빵터겠어요 흐흐흐흫 후딘 패겠죠 그쵸 그쵸 3분이면 저기서 뜨긴 했는데 좋은게 안떠가지고 흐흐흫 좋은게 뭐 100%요 아 네? 아 1600 이 넘어야돼요 1612도 정의로운거고 30이나 50대를 했지 않을까요? 정확히 저도 몰라서 알아요 솔직히 왜 놓쳤냐면 귀찮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네 하하하하 맡겨야지 아 근데 이게 이 핸드폰 못하겠어요 귀찮아 막 이상해 아 옛날에 꽤 많이 들려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써보네 아 아 아 그쵸? 네 아 이거 그거 같은데요? 쉐도우본 이렇게 물게마기 98처럼 써본적이었어요 쓸데가 없어서 위치가 나와야지 써본적 아 이거 좀 나을 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바로 사파리 이거 진짜 대박이라는데 안면같은데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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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병원에 갔는데 카페에서 어떤 분이 가셨거든요 동둑님이라고 그분이 사파리에 갔는데 하루 밖에 안한대요 같은 나라랑 근데 유럽불자만큼은 안멍어져요 다 이 책에서 다섯개 다섯개가 아니고 계속 잡을 수 있어요 어디 어디 그리고 이룩집 피카츠랑 피카츠랑 대풍열든가 그리고 마인넴 있고 소주에는 생가지고 한국인카우 파워리 근데 저희나도 할마로 계속 매출이 일로 높아요 딴 나라에 비하면 일단 물론 뭐 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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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험 퀵 equ 와 지금 부분도 부터 미안해 어? 이건 맞아요 이건 물론 에이? 다 망했네 자 우리가 망한거 하고싶어 괜찮아요 자 망한거 1번 2번 어 2번 2번 3번 옷이 진짜 많아보었네 깜짝놀들 깜짝놀들 덩트부터 잡아봐 부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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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아 아 아 그거 진짜 안팔더라고 하이마트에 있다는 척볼이 들었거든요 척볼이 있대 언제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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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에는 아예 없대 상남기장 오히려 오리에 있는 하이마트는 아예 판 적도 없대 엑 꼬리 밑만 기려야돼 아유 또하네 엑셀렛 노릇입니다 엑셀렛 노릇 엑셀렛 노릇인데 한번만 더 가 아유 또하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잠시만요 엑셀렛 노릇 잘 보셨어요 엑셀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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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비시비시비 그런거 아니에요 괜찮은거 아니에요 아님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높은게 쭉 있어요 저희랑 아 이거 뜯을래요 아 지금 아 그래요? 하하 부탁드릴게요 못자고 해야 돼요 아 이거 그 그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냥 팔아 싶은데 엑셀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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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본 라디오에 일본 라디오에 제가 많을걸요? 네 이게 옛날에 파 são 없을 수 있었던거랑 예 이게 딱 하루 한거야 하루 아 잡았다 네 엑셀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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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캔디가 부족했거든요 네 네 시선 끄는 아이네요 아우 이거 외국에서 잊어버리면 밥 달라고 하는 여자친구 양재시민스 일찍 알았어도 오늘 주말에 가는 건데 큰일 나 양재시민스 저도 미리 알았으면 가는데 알긴 알았거든요? 네 카페에서 뭐 들어올린 거 보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꽤 맞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실효이 끝났지 않았어요? 그쵸 이제 거의 근데 이제 어 끝죠